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4장 분사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책 172쪽입니다.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죠. 함께 보죠. 분사구문은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간단한 부사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복문을 단문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부사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도 생략하죠. 물론 주어가 같지 않다면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as는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나는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 as I have no money. 자,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보죠. 자, 먼저 접속사 as를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 i와 주절의 주어 i는 같으니까 i 역시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have를 현재 분사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having no money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s I have no money 이런 부사절이 ha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이끄는 간단한 문장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having no money라는 부분을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부사구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자, 방금 전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를 그대로 놔둔다 그랬죠? 자, 그런 경우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s it was fine yesterday. 자, 이 부분을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바꿔보죠. 자, 먼저 접사 as를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 it, 그리고 주절의 주어 we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it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사 words를 현재 분사 being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it being fine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서로 달라서 분사구문의 주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구문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적당한 접속사를 넣어서 우리말로 옮기면 되겠어요.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분사구문은 시간,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계속, 동시동작 또는 부대상황 이렇게 부르죠? 이런 여러가지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먼저 1번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알아보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when, 뭐뭐 할 때 after, 뭐뭐 하고 난 후에 as, 뭐뭐 할 때 자, 이런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을 말합니다. 자, 일단 예를 보죠. walking o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인지 모르니까 일단 접속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해보죠. walking on the street 길을 걸었다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나는 옛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자, 어떤 접속사의 뜻을 덧붙이면 될까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옛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while의 의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로 시간의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로 고쳐보죠. 자, 일단 접속사는 y를 쓰면 되고 주어는 생략되었으니까 주절의 주어와 똑같겠죠? 주절의 주어가 i니까 i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alking을 보니까 동사 work에 ing를 붙인 것이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형을 쓰면 되는데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로 과거 진행형을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was walking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보면 접속사 while과 주어가 생략되죠. 그리고 was는 being이 되어서 being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사구문이 being pp, being ing 이런 형태가 되면 보통 being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being을 생략하면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인이나 이유의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죠. because, as,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접속사의 의미가 있는 분사구문이죠. 자, 특히 since를 잘 보세요. 뭐뭐 이래로 이런 뜻 말고도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예물을 보죠. 자, 어떤 접속사의 뜻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는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결석했다. 자, 이렇게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접속사 because를 써서 부사절로 고쳐보겠습니다. 주어는 생략되었으니까 주절에 주어 히를 쓰면 되고 빙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워즈가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if, 뭐뭐 이라면 이런 접속사의 뜻을 가진 분사구문을 말합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turning to the right there you will find the building turn to the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돌다 이런 뜻이니까 turning to the right there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다 you will find the building 너는 그 건물을 발견할 것이다. 자, 어떤 접속사의 뜻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if의 뜻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그 건물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을 접속사 if를 써서 부사절로 한번 고쳐보죠. 주어는 주절에 주어 you를 쓰고 동사 turn은 주절의 시제가 미래니까 미래에 맞춰 쓰면 되는데 if가 이끄는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tur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you turn to the right there you will find the building 자, 다음으로 양보의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죠. though 또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이런 접속사의 뜻을 가지는 분사구문을 말합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next to는 바로 옆에 이웃에 이런 뜻이니까 living next to his house 그의 옆집에 산다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자, 어떤 접속사의 뜻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though의 뜻이 들어가서 비록 그의 옆집에 살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제일 적당하겠습니다. 자, 이 분사구문을 접속사 though를 써서 부사절을 고쳐보죠. 주어는 주절의 주어 I를 쓰면 되고 시제는 현재니까 동사 leave를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으로 계속의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의 분사구문은 적사 end를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때 분사구문은 부사절이 아니고 주절과 대등한 등이 절이 되겠어요. 자, 일단 예문을 보죠. 자, 그냥 그리고 즉, end의 뜻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결국 그 기차는 6시에 떠나서 정우의 진주에 도착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적사 end를 넣어서 한번 바꿔보죠. 주어는 the train을 받는 대명사에 있었으면 되고 시제는 현재니까 arrive의 3인칭 단수형 arriv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동시 동작 혹은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사 end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일단 예문을 보죠. Say goodbye. 작별 인사하다 이런 뜻이고 go out of 하면 뭐뭐의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saying goodbye. 작별 인사를 했다. He went out of the house. 그는 집 밖으로 나갔다. 자, 내용상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집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접사 edge의 뜻을 가지는 동시동작 즉,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부대란 말은 한자어로 덧붙여지는 것 즉, 덧붙여 생기는 것을 말하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할 때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사실이 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덧붙여진 것이니까 부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saying goodbye. 자, 이 부분을 접속사 edge를 써서 고쳐보죠. 부대 상황의 edge절은 일단 주절 뒤에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주어는 주절의 주어 he를 쓰면 되고 saying은 시제가 과거니까 said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죠. 자, not을 보세요. 분사 receiving 바로 앞에서 분사구문을 부정해주고 있습니다. not receiving an answer. 답장을 받지 못했다. I wrote to him again. 나는 다시 그에게 편지를 썼다. 자, 의미상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edge를 써서 문장을 고쳐보죠. 주어는 id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ceiving을 보세요. 시제가 과거니까 receive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앞에 부정은 not이 있습니다. receive는 일반 동사니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동사 2가 필요한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쓰면 되겠어요. 결국 did not receive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분사구문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분사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갑니다. 이미 앞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예문을 보죠. 내용상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색해서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사구문을 접속사 edge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주어는 i를 쓰면 되겠죠. 자, being을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went로 과거니까 being은 was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이렇게 분사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하나 살펴보러 가죠.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때 being ing, being pp 이렇게 되면 주로 being을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being pp가 바로 수동태의 분사구문이 되겠어요. 자, being을 생략하면 과거 분사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죠. plain, 평이한, 간단한 이런 얘기니까 written in plain english 평이한 영어로 쓰여졌다. the book is easy to read 그 책은 읽기에 쉽다. 자, 내용상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서 평이한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읽기가 쉽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written과 the book을 보세요. 책은 쓰여지는 것이니까 수동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분사구문으로 과거 분사 written으로 시작한 것이죠. 물론 written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특히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15장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